3구째, 배트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납니다. 땅볼 느리게 끊어냅니다. 침착하게 1루에 정리합니다. 1아웃. 아마 손잡이 쪽, 손목 쪽으로 깊게 맞은 것 같은데, 얘기하신 대로 완전히 쪼개진 소리가 났죠. 그렇죠. 2구째 때렸습니다. 강한 타구,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오늘 멀티티스 문보경. 1아웃전은 1루입니다. 1차전이었는데요. 때렸습니다. 끌어당깁니다. 땅볼 3루수 다시 끊어냅니다. 더블플레이볼. 2루 거쳐. 1루까지. 1루 아웃. 더블플레이. 첫 타석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호영. 또 한 번 끌어당긴 타구는 병살타.